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은 특수드론을 활용해 항공 패키지 배송 업무를 기하급수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나아가 더욱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효율적으로 배송할 수 있는 검증된 드론 기술을 개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수요일 시애틀의 아마존 미디어 행사에서 아마존 프라임웨어 부사장 데이빗 칼보는 회사가 2030년까지 고객에게 드론 배송을 연간 5억 패키지로 늘릴 것이라고 전하며 지난 2022년 아마존이 배송한 80억 개의 패키지 중 약 6%를 차량 대신 배출가스가 없는 드론으로 배송하는 것에 성공했으며 이는 차량 교통 혼잡과 배출가스를 줄이는데 도움이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2022년 말부터 프라임웨어 드론은 텍사스 칼리지 스테이션에서 수백 개의 가정용품을 안전하게 배송해 왔는데요. 아쉽게도 무거운 물품보다는 최대 5파운드 무게의 신발 상자 크기 정도의 패키지만 배송할 수 있다는 여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관련하여 부사장은 크기와 무게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고객이 원하고 주문하는 것의 상당 부분이 5파운드 미만이라고 말하며 아쉬운 부분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날 발표한 마크30 드론은 현재 사용 중인 마크27 모델보다 40% 더 조용하며 더 넓은 범위의 기상 조건에서 비행하는 데 더 최적화되어 있다고 전했는데요. 마크30의 수평 이동은 항공기처럼 공기역학적이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맞춤형 프로펠러와 구조를 갖추고 있고 수직 이동은 헬리콥터와 유사하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드론의 센서와 카메라를 통해 전력선, 사람, 애완동물 및 기타 장애물을 피할 수 있으며 이제 수백만 건의 시뮬레이션과 수천 시간의 재료 및 소프트웨어 테스트를 수행하고 수십만 개의 데이터 세트를 수집했으며 이미 수천 건의 테스트 비행을 성공적이고 안전하게 완료했다고 말했습니다. 교통 혼잡을 막고 탄소의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드론 배송 시스템 이외에도 드론으로는 완료할 수 없는 크고 무거운 패키지 배송을 완료하는 데 사용돼 배터리 전기밴만대 또한 도입했습니다.